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은 소개된 바와 같이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 이슈는 혁신위원회하고 당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 끝자락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좀 부드럽게 황소그름 참 멋있습니다. 황소그름. 인생도 황소그름처럼 가게 되면 결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인생이 문제 해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 시절 사회 시절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성실히 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결해가는 일련의 여행길이고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문제 해결의 절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칼포포 이야기를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전에 이제 원양어선의 선장 출신으로는 상당한 이제 불을 일궈낸 그런 기업가가 한국에 계시죠. 아마 바다 출신으로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장으로 출발해 가지고 근실한 그런 대기업을 만들어낸 오래전에 사석에서 그분과 나누던 대화 가운데 한 부분이 참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이 대양을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이제 폭풍우가 이렇게 닥치더라도 육지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기 때문에 대개 바다에서 폭우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연근의 업이 아니고 원양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도가 뭐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이렇게 덮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배에 그 키를 꺾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더문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그 선장은 뒷심도 있어야 되고 배포도 있어야 되고 파도라는 그런 문제가 확 이렇게 덮칠 때는 그 파도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키를 꽉 잡고 그냥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에 그냥 뇌리 속에 확 박혀있거든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대신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야 될 문제 같으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그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양어선의 선장이 그렇게 직면하는 그런 폭우 속에서 큰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덮쳤을 때 그걸 정면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능한 선장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이렇게 하신 이야기 가운데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전무 여기까지 비교적 이렇게 쭉 올라온 사람들 그러나 이제 차장 부장 상무 이사 부사장까지는 항상 위에 최종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부사장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제 막상 유능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권 안을 진 사장 자리를 맡기게 되면 의외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헤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꾸 문제를 보고 뺑소니를 치는 겁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까지는 위에 최종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본인이 최종 결정자가 되게 되면 후덜덜덜 뜬다는 거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사장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들은 사장이 되었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제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는데 가장이 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공직을 맡아 가지고 나라 일을 하든지 간에 공통점은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는 중요한 문제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도자로서는 아주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고 개인적으로도 크게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단 직시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해법을 찾아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문제를 착착착착 해결하면서 문제를 넘겨야 되는 거죠. 하나씩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직업인으로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특성까지 갖출 수가 있으면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인으로서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 거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보면 현안 과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제들을 나라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가 찬 거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을 돌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정면 돌파를 그냥 이리쏭 저리쏭 요리쏭 저로쏭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는 막 제가 볼 때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삶의 정답이 없지만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 원양어선 선장으로서의 경험.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이제 배를 가로막을 때 그때 키를 꺾는 그런 선장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키를 꽉 잡고 그 집체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그런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정면 돌파의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막 배가 요동을 치고 그렇게 하면 수십 년 정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자들도 그냥 젊은 선장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선장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급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무능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항상 애들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피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점을 놓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과 그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가장 피해 아들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한참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에 차신 분들은 항상 문제 해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본인이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연가제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심속하게 정확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에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도구들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었던 항모시죠. 그분이 이제 법정정언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최종 결제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유동규 씨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남욱 씨라든지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이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대로 따지게 되면 소품이지 않습니까 소품.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세하게 그 혐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측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동안 이재명 씨를 위해 가지고 도구이자 수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당신이 모두 다 기획하고 결정해서 한 사업을 우리 함께 다 떠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사장 나는 바지 사장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는 이걸 또 다르게 비유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재명의 도구였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그런데 법정에 증언한 내용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무성시네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2월 4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결정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했다 그 엄청나게 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결정하고 여러분 추진합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일종의 수단이자 도구이자 그냥 무대의 소품에 불과한 거죠 황무성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 등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가 이런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고 그 밑에 이제 중간에 믿을 면 중개상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 씨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지사장인 황무성 사장이 있었던 거죠 뭐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다 뭐 흔하게 통박기 여러분들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 재판 정인으로 나왔어 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바지사장 이로 했는데 실질율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묻자 검사가 묻자 황무성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서 유동규 씨가 했고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사장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 씨를 임명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결정이 저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뭐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씨와 함께 있는 거죠 황무성 전 사장은 자신이 유동규 씨의 상급자였지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동규 씨 척을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유동규 씨가 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중간에 뭐 이렇게 실체가 아닌 경우는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범죄적인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될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항상 유동규 씨를 통해 가지고 그런 면담 일정도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동규 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뭐 성남시장 산하기관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름 최종 책임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그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최종 의사건자가 이재명 시장이니까 성남시 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유동규 씨 변호인이 당시 황 전 사장 등은 공사 내 전략기획 팀 신설에 반대했고 유동규 씨는 신설을 주장했다 결국 팀이 신설됐을 때 이것을 성남시의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황무성 전 사장은 유동규 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상한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니까 참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착잡할 거고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이제 밑에 쭉 댓글을 보니까 서동이란 분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와 같은 것이 이재명 씨의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소망님은 상황이 이러 함 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등 성남시장 은 유동규의 일탈행이라고 했는가 그럼 유동규와 성남의 실질사장 이고 이재명은 성남의 바지사장 이란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씨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고 모든 성남시와 관련된 개발계획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이재명 씨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1만6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4%가 이재명 씨가 사법처리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이게 사안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처럼 돌아갈 수 있겠냐 지금 저렇게 탄핵 릴레이를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재명 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압성을 하게 되면 이재명 과 이재명 관련자들에 관련된 그런 모든 종류의 사법행위라는 것은 정치 행위로 둔갑시켜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러면 9번 선거 부정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특표 조작이 2024년 총선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94%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94% 정도가 16000명 가운데 사법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만 그 하단에 다수의견은 이재명 사법처리 불가피 이렇게 답을 하지만 몇 사람들은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소수의견입니다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본다는 질문이 아니라 사법처리 못할 것으로 본다가 질문의 요지가 돼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 양반이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는 이 설문조사 는 자기가 바랄 건데 이재명 씨가 사법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영님은 아마도 이재명 씨를 사법처리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혐의 해온 것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측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지만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을 막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제정신 박힌 국민은 사법처리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법처리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저는 한표를 던집니다 그냥 핵심은 구속은커녕 잔챙이 몇 명만 요식적으로 그냥 사법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 옳은 일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떻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안은 대선후보로 경합했던 이낙연 씨가 여러분들 유력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죠 요즘에 이제 활동을 좀 재개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 기자가 김지현 동알부 기자가 이렇게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마지막에 이런들 이제 우리보다는 기자들은 국회 출입기자들은 아무래도 당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죠 어떻든 여러분들 친명계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기 위해 가지고 가전 악행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검사를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또 계속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그런 것이 다 이재명 씨를 구하기 위한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내용을 국회 출입기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친명위원은 위원들은 친명위원들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이야기를 국회 출입기자들이 좀 들어보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만큼의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재명 씨가 감옥행이라는 우려가 정찬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또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200석을 돌파하게 되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사안들은 다 정치적 행위로 이런 탈바꿈시켜 가지고 확고하게 이재명 대권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친명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측에서 그걸 이제 국회 출입기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김용민주연건 전 부원장이 최근 다시 법정 구속된 뒤로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기자 이야기고 김용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2024년도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에 배포 있는 판사들이 이재명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전 대표의 말을 칼럼을 마무리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것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 선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또 놀라울 정도의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15 총선에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25%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 100장당 35장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의 차이에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이었던 2020년 4.15 총선보다도 10% 정도가 더 높은 35%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작했던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수단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거를 압승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가 표출된 그런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고 그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완전히 거기 있으면 100기 투항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이 그냥 100기 투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그런 변화가 없는 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라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3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여러분들 한 분야를 때리 파고들게 되면 그야말로 감각이란 초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냥 입 닫히고 뭡니까 화끈하게 조작하겠다는 것을 그냥 대내외에 천명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고도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끈뻑끈뻑끈뻑 하면서 여러분들을 공천을 하겠다 핵신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아니면 바보천치거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낙연 씨의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공감내는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는 설법대를 나오시고 또 동아일부 기자를 거쳤고 연쇄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민주당 내부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핵심 내용은 아니 우리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국민들의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낙연 씨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돈봉투 의혹 등에 휩살린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은 아주 잘하셨네 성직자처럼 정치인들이 도덕적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오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게 어렵죠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 시극이자 비극입니다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오 아주 이낙연 씨가 여러분 오랫동안 걸을 쏘으신 분이니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균 수준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을 자제했는데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렸던 것인데 다섯 달을 지나면서 기다림의 밑천이 떨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조언하거나 충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현재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본인의 활동 명분을 위해 가지고 윤 정부의 여러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대로 가면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는 얘기다 윤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윤 정부가 잘한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는 아닌 거죠 최악의 정부는 이낙연 후보 씨가 총리로 지냈던 문 정부가 최악의 여러분들 정부고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는 평균치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보시게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다 아는 것 아닌가 대표를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뭉개며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그냥 예외적인 인물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평균적인 그런 한국인인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그렇게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범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별거 아닌 것을 여기고 그냥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진리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민주당 내에 친명계에 속하지 않는 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 거죠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고 이 정도 사건이어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받겠나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성직자처럼 도덕적인 것이 돼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성분하고 이재명 측근들의 성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고 성분도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선인 이상민 의원 입에서 숨이 탁 막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이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이 되고 그것이 수십 년이 간다고 하면 진짜 이런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좀 뭔가를 이렇게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충고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충고를 하겠나 말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란 것을 안다 완전히 뭡니까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악 개념 자체가 아예 일단 없는 겁니다 올바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나는 선거부정에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간역하거나 깊숙이 개입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낙연 씨하고 여러분들 그런 586 운동권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게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상민 의견이 포기하는 것하고 이낙연 후보가 여러분들 씨가 포기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냥 외계인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낙연 씨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는 어제는 이상민 의원이 바라본 민주당 친명계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비교적 연배도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이낙연 씨가 보는 그런 친명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따져봅시다 이게 보시게 되면 좀 아픈 질문을 한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엄근진 엄중 근읍 진지 캐릭터는 인기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좀 발끈해 가지고 합니다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것은 엄근진의 반대 아닙니까 경솔하고 거칠고 진지하지 않고 그런 형태가 정치를 더 망가뜨렸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정치 형태가 대한민국을 좋게 만들고 있는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구렁특임에 빠져 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남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 수준이니까 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거든요 개딸인지 딸겐지가 이런 울러 다니고 그 거친 말에 대해서도 이런 표를 주고 하는 거가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테러 집단에게 이런 표를 줬기 때문에 지금 가자 지역이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결국 제도권 정치인을 통해서 이런 하마스란 폭력 집단이 일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미국 탓하고 중국 탓하고 일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송영질 씨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네요 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강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송영질 씨의 20년 친구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물주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그 물주 역할을 톡톡히 해온 사람이 법정에서 한 정언이기 때문에 더 빼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5천만 원 스폰스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법정에서 송영길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송영길이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뽑은 거죠 중앙일보는 또 완전히 다르게 뽑았습니다 송영길의 20년 친구는 5천만 원 수표를 은행에서 바꾸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고 조선이 보는 시각하고 중앙이 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도를 한 겁니다 어쨌든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정언이고 그것이 이제 송영길 씨한테 아주 빼아픈 그런 정언인 거죠 송영길 전 대표 20년 직위로 알려진 김 씨는 법정에서 강래규 전 상인감사의 요청에 따라서 지인에게 천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인의 회사 A은행 서울 이수역 지점 등에서 5만 원 끈으로 교환해서 직접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가인 박 모 씨에게 전달했다 이제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미들맨들 함께 주게 되면 배달사고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직접 뭐죠 송영길 정당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에게 전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박 모 씨가 전달 안 하고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강래구가 요청했고 지인의 여러분들 돈을 빌려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보좌관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짜여졌기 때문에 12월 8일 날 송영길 씨가 검찰의 그토록 여러분들 바라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날 검찰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20년 직위는 전당대를 한 달에 앞둔 2021년 3월 중순에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래구 전 상인감사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래구 전 상인감사가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이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두세 차례 얘기를 했고 선거조직 본부를 구성하는 데 직책을 맡아달라 등 구체적인 자리도 제한했다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자리를 맡을 수는 없고 친구인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급히 4월 17일 전화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계좌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4월 19일 수표로 받았고 직원 두 사람에게 지시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저 역시도 같이 은행 세 군데를 거치 현금 5만 원권 두 다발 천만 원을 봉투에 하나씩 넣어서 봉투 5개를 양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개인 법인 차량을 타고 예의도 송영길 캠프에 방문해서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청취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전번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나는 지금 자가집도 없고 공무원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고하는 그런 재산이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이 그 나이에 지금 4억 하고 집도 없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제 정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돈을 돈을 만들어 써야 될 때는 있고 하니까 자기 돈이 좀 있으면 또 자기 돈을 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나중에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문 앞에 서면 카메라 기자들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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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지만 다 관직에 끈이 떨어지고 나면 참 다 다 넓게 되고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들이 없으니까 참 그 문제네요 직접 전달한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보좌관에게 전달해야 배달사고가 터지지 않고 정확하게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하고 정식적으로 잘 쓰일 기대감에서 보좌관을 만나서 전달했고 그 경선 자금으로 용도를 환정해서 본인이 제공했다 변호사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겠죠 세상에 참 5천만 원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친분이 없으면 이렇게 5천만 원 정도를 제공하기는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면 나중에 막판에 돈이 필요할 때는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표가 아쉬울 테니까 이렇게 사건이 될 줄은 몰랐겠죠 송영길 씨가 또 해단식에서 이 김모 씨에게 지금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권 고지에 아주 근접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공정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씨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법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미래일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다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이런 민주당 측이 쓰는 그런 땡깡이라든지 그 양반들의 그런 권력게임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법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여러분들 방어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선거를 조작해 왔던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윤 대통령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민주당이 200석이 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주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165석이 되는 거고 아예 조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180석 190석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회계모니를 누가 지고 있느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고 있는 거죠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그런데 이제 송영길 씨는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끈이 다 떨어졌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거나 송영길 전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당대표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 8일 날 송영길 중앙지검 출석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94%가 송영길은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송영길 씨는 잘해왔는데 이런 586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자고 586 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아마 당대표를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 이후에 사람은 없죠 우상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대표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참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돼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것을 다 압축 요약하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피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길지는 않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페이스북 같은 걸 참 잘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도 참 운율입니까 다가오는 내자지 않습니까 엄동스란 아주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거죠 다가오는 엄동스란 홍준표의 작심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발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개인적인 선호는 제쳐두고 지속적으로 국내의 회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발신하는 사람이 홍준표 씨가 거의 유일합니다 정기적으로 발신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니까 특별하게 개인적인 호불호를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다가오는 엄동스란입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홍준표 혁신위원회는 해체 위기에 있고 이준석은 앞길을 막아서 첩첩산중이다 기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혁신위원회 중진 희생안에 대해서 그것은 궤도 이탈에 속한다 태영호 씨도 강남구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의 핵신위원회는 점령궁처럼 행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한 겁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혁신안을 제출하고 혁신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손 털고 그냥 그렇게 자기 길 가는 것이 인요한 씨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 중진 희생안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본인들 밥그릇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그냥 혁신위원회는 이렇게 권고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로 그냥 끝을 내는 게 좋죠 권고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달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보니까 여당 혁신위원회 최후 통첩불발 전화기를 꺼버린 인요한 지도부는 요지부동 국힘당 빈손해산 몰리는 인요한의 혁신위원회 사면초가 인요한 혁신위원회 12월 15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가 저물고 2024년도 4월 11일 선거판으로 이제 공천위원회가 뜨고 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쏠리는 겁니다 누구도 선거 부정을 막아서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4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런 나라이고 희한한 사회라는 것이 같은 문제가 아홉 번씩이나 발생해도 그걸 고칠 의지가 없고 그 문제를 방치한 채 또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게 되면 저 인간들이 서울법대를 나온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저 인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지도 궁금할 정도인 거죠 그게 논리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도가 존속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까지 모두 아홉 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홉 번 그런데 열 번째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공천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맛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가버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설법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청춘신들이 나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뭐라고 할까 사람이 여러분들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한디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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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는데 사전투표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럼 그런 상황을 고치려면 사전투표제도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천문학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걸 덮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야 되니까 무슨 혁신위원회를 여러분들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지우고 그러니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은 대책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국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뭐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총선 출마 희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엄동스란 홀로 백척관도 엄동스란 어쩌나 당과 당정난맥상을 꼬집은 홍준표 뭐 지금 어려울 때 그렇게 꼬집는 글을 쓰면 되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홍준표다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서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이준석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끌고 가야 합니다 당마저 사육의 눈으로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서 나홀로 백척관도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스란을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했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대통령이 일단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발신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통령의 심기를 흔들거나 대통령의 난처함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그 수위를 잘 조절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의 주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첩첩산중에서 나홀로 백척관도에 섰으니 원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첩첩산중에서 나홀로 백척관도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스란을 어찌할까 고민스럽다 이 이야기거든요 주어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윤 대통령은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극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망하는 사안 그리고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 국가의 체제의 변질과 관련된 사안 국민들의 자유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안에 철두철미하게 그거에 있으면 무관심하고 깔아뭉개인 것에서부터 모든 게 여러분들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인수비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처리하고 집중해야 될 거는 중요해안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정할 것인가 이게 다 그냥 자업자득인 겁니다 이제 12월 15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마 지금 보도처럼 시작이 되게 되면 모든 사안들은 누가 공천을 받느냐 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4월 총선은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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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사전투표 조작 강도와 세기는 역대 또 한 번의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높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하고 사전투표일 뻥튀기 수준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일어지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대략 21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질 수가 있다 이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확 낮춰가지고 선거 인수 기준으로 5% 정도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게 되면 22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전국에 329개 선거구에 뿌리게 되면 203석을 단독으로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그리고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작용 pc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다 깔아놓고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다 숫자가 바뀐 걸 이야기해줘도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조작 안 하면 무조건 국힘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조작 안 하면 최소 165석 이상은 가져간다는 거죠 국힘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지난 여러분들 10번의 9번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이 덜했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조작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값을 낮추더라도 4.15 총선에서 165석까지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안 하면 무조건 국민의 힘은 165석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줘도 내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눈이 어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듣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겠죠 말 못할 사연들이 조작 없으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조작 없으면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홍준표 시장이 첩첩산중에 엄동설안에 어떨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사 다 여러분들 자욱자득이고 우리말로 하면 뿌린대로 여러분들 수확하는 거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파적 책재가 강한 국민들 가운데서는 윤 대통령의 선거부정에 대한 그런 무관심과 그것 여러분들 외면하기를 보고 학을 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거의 뭐죠 포기상태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 자욱자득이고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뿌린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총선 여러분들 성적표 받고 또 내가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 이번에는 몇 프로 정도 조작했습니다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될 것이 좀 참 걱정스럽지만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거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은 선거 도덕질 같은 거 해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짐승이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선거 도덕질이 여러분들 밝혀진 상태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선거 도덕질을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것을 그거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길이 아니고 금수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쪽은 짐승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멀쩡한 나라의 선거 부정을 9번이나 저질러 왔고 다른 한쪽은 무슨 사연이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 부정을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들 엄동설안에 머리를 깎는 사람들에 천녀명이 늘어나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내 눈엔 그냥 짐승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학사님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기다릴 때가 있고 발언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좋은 시절 다 이름 넘기고 이제 공천 때문에 야단 법석이 될 건데 지금 와가 사전투표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철이 없습니까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모릅니까 그 양반은 절대 안 합니다 그 양반은 생긴 거 보세요 그게 하게 생겼는지 자 오늘 좋아요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다루였어야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참 조갑재 씨가 이준석을 극찬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네요 5.18 관련 것 박원순 씨의 아들 관련 건 4.15 부정선거에 관한 건 이제 하나 더 첨가하게 됐네요 이준석에 관한 건 이걸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보도를 했는데 댓글이 한 1900개 가까이 달렸으니까 제가 본 조선기사 가운데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준석은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줄 사람이다 젊은 날에 ys를 닮았다 이렇게 이제 조갑재 씨가 이제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뭐 사람이 의견이니까 이분이 현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자기 의견에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반공 보수가 수명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준석이 비록 야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의 djp연합처럼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 만남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수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조갑재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이준석 찬양입니다 나는 국민의 힘이 아닌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 보수는 대한민국 체력이고 이준석은 보수 내부를 경쟁시키고 견제하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정선거 언모론에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준석 씨를 비난한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 부정선거 언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수가 윤 대통령의 팬클럽 플러스 이준석 욕하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 정말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번 총선 전망입니다 역대 선거는 절박한 쪽이 늘 이겼다 선거는 조작한 쪽이 이기지 절박한 쪽이 이깁니까 말이자 바른 말이지 아무튼 참 조갑재 씨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1873명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으니까 아마 조선기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긴 경우는 전부가 뭡니까 다 욕을 하는 거죠 영감님 오래 살기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심한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름 그대로 한번 따 봤습니다 하늘길 님이 옛날에 조갑재가 아니야 인간성이 덜 된 사람을 만나서 뭐 하려고 조갑재 씨 뭐 들었습니까 5234명이 44명이 찬성하고 297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그거 한 거는 댓글을 다 안 막았습니다 a님은 싹이 썩은데 물을 더 준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1873명 가운데서 조갑재 씨를 옹호하는 그가 내가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내가 본 한 50개 가운데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떴는지 어쨌든 참 어진이라는 분은 이준석이가 djp급 비교할 때나 비교해라 죽은 자식 뭐 만지면 큰이지 않으냐 4118명이 찬성하고 189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론조사인 겁니다 창룡 님이 조갑재 선생은 예전에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변질된 논리를 내세워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질은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부정 주장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어때요 이 양반 갈수록 왜곡 정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219명이 찬성하고 6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철세 님은 나라가 망할 일이 있나 성상납 증거인멸 범죄자를 윤 대통령이 왜 만나야 되나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될 것이 법치국가다 1,723명이 찬성하고 4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참고라는 분은 조 선생님 그건 아닐 말씀입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는 나라를 좆먹는 악습입니다 ys는 국정능력도 없이 그저 박정희 정두환에 대해되는 것을 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주니까 전임 대통령 둘을 감옥 보내는 만용을 벌리더니 5년도 못 견디고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김영삼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이준석은 그 꼴이겠죠 1,608명이 찬성하고 여러분들 50명이 반대한 겁니다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이준석을 극찬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인생이야 자기가 여러분들 그냥 흔들고 다니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준석은 내 눈에는 싸가지가 없는 애인 거죠 그리고 지심으로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죠 국민의힘 내부에 어느 세력들이 이런 야합회가 승관이하고 야합회 가지고 2021년 또 6월 달에 실시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해 가지고 나경원을 꿇어 앉히고 이준석을 여러분 당대표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의힘의 수뇌부들 한번 답해보시오 당신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어줬죠 안 만들어줬습니까 모바일 투표 여러분들 투표자 수의 12만 명 ars 투표가 여러분 3만 명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가 ars 투표에 비해서 10% 이상이 높고 나경원은 7% 이상이 여러분 낮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선거결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야바위꾼들아 사기꾼들아 누가 만들었냐 어느 놈이 여러분들 선거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조작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어줬느냐 너희가 아무리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가 과학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주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서 나경원은 모바일 투표를 ars 투표에 비해서 7% 이상 여러분을 낮추고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를 ars 투표에 비해서 10% 이상을 높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참 한심한 정당인 거죠 도대체 선거를 사기를 쳐 가지고 어떻게 공직선거를 하고 당대표를 하냐 대선 후보는 그럼 정직했냐 이야기죠 김기현이 정직하게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 인간들이 참 나라가 완전히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모든 게 다 사기니까 여러분들 하도 요즘에는 그렇게나 쓰는 사람들이 그리 정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도 위안을 삼는 건 이런 기사 하단에 실린 민초들이 여러분들 사리사욕에 의하지 않고 쏟아내는 자유의견이 훨씬 더 믿을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준석이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줄 사람이라 젊을 때 ys하고 닮았다 이렇게 조갑제가 이준석을 여러분 극찬하니까 계속해서 몇 분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양반이네 어린 친구가 성상납 받고 기본인간의 근본이 안 된 불량생상품인데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박지같은 행시를 하고 누구한테 폴드 인사하고 누구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고 통화 내역을 까발리는 가정요역이 안 된 친구잖아 797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1800명 이상 되는 조갑제 여러분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댓글 남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해온 조갑제 이준석 하태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사기세력 범죄집단과 더불당이 야합하여 사전특표 전산조작으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서 득표수를 뻥튀기해가지고 37473표를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 더해주게 압도적인 당선을 도왔다 출처 공병호TV 조갑제와 이준석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하여 부정선거 없다고 선관이 편이 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갖 험담을 하고 있다 조갑제 씨 나잇값 좀 하쇼 770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한 겁니다 저 친구는 인간들이 틀렸습니다 자기의 앱이 뻘되는 선배들에게 싸가지 없이 덤비고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자기당을 무너뜨리려 바라가는 인간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시절 선거운동 안 돋고 떨어지기를 바랬던 친구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지인님 종갑제가 자신의 낙작에 똥칠하고 있습니다 표님은 얻다 대고 jp를 준석이와 비교를 해 갑제 아저씨 아무 말 대단체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사세요 부탁입니다 자민님은 조갑제 씨도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어린이가 djp라니 지나가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650명 찬성하고 16명 여러분 이 뒤에 이걸 잘 봐야 이게 민심의 착도라는 겁니다 y님은 뭐 djp연합이라고 조갑제 씨도 정신이 갔구먼 이제 그만하시오 나이 드시니 맛이 가셔서 이제 그만하고 쉬시는 답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하면 그동안 이미지가 정말 뭐가 되겠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다 까먹고 갈 것 같아요 신눈 우파의 뭐 조갑제 씨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파의 뒤통수를 친 인물입니다 5.18 때 광주에 뭐가 없었다 박주신 mr라는 이상 없다 4.15 부정성은 없었다 이젠 이준석을 띄웁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없다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바이러스도 안 보이니 없고 중력도 없다고 하지 그래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못하고 박주신은 왜 도망치고 4.15 총선 전자기록은 왜 삭제됐습니까 할배우 해명 좀 해보시오 할 줄 아는 게 조롱밖에 없는 이준석을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것을 보니 조갑제 선생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몰입되어 외부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판단이나 4.15 부정성에 대한 판단은 지나치게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바깥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자와 반대자가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간단한 이치를 조갑제 씨도 잊어먹은 모양입니다 조갑제 씨는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히게 나이 먹고 참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는 조심했어야죠 은청님은 조선일보가 드디어 망조가 뜬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밥맛이 떨어집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조갑제 씨는 어마어마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저도 나이가 계속해서 먹어가니까 참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판단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아마 어제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들고 다니는 거지만 내가 흔들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조갑제 씨의 이준석 찬양은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입 닥치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내부에서 반항하든지 반항은 하기가 힘들죠 이제는 홍콩 그 좁은 여러분들 도시에서 반항해가 여러분들 어디로 숨겠습니까 곳곳에 다 cctv가 있고 한데 옛날하고 여러분들 586 운동권들이 독재에 한가할 때가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다 cctv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오늘 홍콩 시위주역 아그네스 차우 캐나다 망명요청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12월 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니까 홍콩 공안당국이 아그네스 차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나왔을 때 이제 중국 본토로 데려가 가지고 중국의 발전상들을 보여주고 본인이 캐나다에 유학을 좀 하고 싶다 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내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친공상당 쪽에 서면 선전효과가 크니까 이 아가씨가 이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공부하는 중에 평생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는 하기 싫은 것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고 중국 본토로 갈 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병들이 내 몸과 마음을 매우 불안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도쿄tv와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알리던 조슈아 윙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 아그네스 차우 두 사람입니다 아마 캐나다에 이제 막 공부를 하던 차에 아그네스 차우가 일본 tv하고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홍콩의 자유언론에서는 홍콩의 친민주화 활동가 아그네스 차우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본 tv에 나와 가지고 나는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홍콩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 방송에 나와 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홍콩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차우는 여건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으로 중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를 배우기 위해 경찰관 5명과 함께 중국 본토로 가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유를 하기 위해서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 경찰하고 여러분들 차우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용하려고 했고 차우 씨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캐나다로 떠난 거죠 월요일 아침 경찰은 성명을 통해서 차우 씨는 앞서 경찰에 유학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증거로 입학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 경찰은 여행 증명서를 그녀에게 돌려주고 보수금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에그나스 차우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콩에 체포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경찰이 이른 아침에 내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늘 상상했습니다 집에 침입해 특정한 혐의로 나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우 씨는 앞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노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콩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 폭을 높고 그렇게 결정해야겠죠 사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 거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홍콩의 대표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통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를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잘 생각해가지고 지금 20대 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체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홍콩이라는 나라가 뭐 남의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깊게 떠들어야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엘버트 허시만의 책이죠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한 겁니다 엑시트 탈출 보이스 항의하고 그 다음에 로얄티가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국가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나가거나 항의하거나 아니면 뭐죠 그냥 입 다물고 충성하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대다수의 홍콩 시민들은 그냥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로얄티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생업에만 종사하는 걸로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딱 장악하게 되면 아주 극소수의 여러분들 활동가들은 한국을 떠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로얄티를 그냥 보일 겁니다 그냥 입 다물 거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1980년의 짧은 봄 5월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방송을 그때까지 계속 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서 일당 체제 실질적인 일당 체제를 거축해 그래서 이런 홍콩 시위 사례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우리하고 여러분들 관련이 있고 시사적인 거죠 국가의 체제가 변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을 보이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엑시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얄티 그냥 정치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 체제지 않습니까 보이스 항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죠 그러나 그 항의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방송 여러분들 환경도 마찬가지로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불안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어항 속에 국민들이 다 갇혀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보신 분이 오늘 한 분이 홍콩은 청년들이 저항했지만 한국보다 나았습니다 홍콩 청년들은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 짐고 가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1980년이나 1970년대하고 너무 다른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골목골목까지 뭡니까 사람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저렴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모든 체제가 다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옛날처럼 그래서 저는 중국 공상당이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오래 반응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하고 마찬가지 북한이 100년 가지 않습니까 100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도 완전히 촛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저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딱 제압을 해 가지고 그런 체제가 여러분들 지금 80년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중국이 개발한 인민을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신기술들이 다 활용이 되게 되면 주변 국가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치인들은 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된 거죠 선거는 IT 기술을 이용해 조작하면 되고 인민과 국민은 IT 기술을 위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홍콩 사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돈을 빼먹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나이를 들게 되면 좀 판단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총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보이스피싱 같은 데 걸려들거나 영어로는 그런 스캠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요즘에는 계좌이체 같은 것이 다 여러분들 그 뭐죠 인터넷으로 돈을 늘 다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이 돈을 약약은 빼먹는 방법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합법적으로 또 돈을 빼먹지 않습니까 오늘 합법적으로 돈을 빼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두겠습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이 가족 이런 신탁 영어로는 패밀리츄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두고 패밀리츄르스트펀드 자녀가 상속 재산을 거들낼까 걱정되면 가족신탁 가족신탁 제도를 좀 많이 이용하라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게 이 기사에 꼭 광고성 기사처럼 보여요 이게 큰 게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큰 기사를 내준 겁니다 그게 요즘에는 신문사도 어렵기 때문에 광고용 기사들이 꽤 많은 것 그게 정신을 바짝 못 차리게 되면 그냥 뭐죠 당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정권회사의 본부장님이 나와 가지고 이제 한참 보니까 변호사도 되고 하니까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상속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은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죠 가족신탁이 먼 거 하니까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냥 주지 않고 위탁자가 이제 회사 함께 주는 겁니다 노후자금 마련 자산 및 기업 승계 상속 분쟁 예방 정녀 재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가진 위탁자가 돈을 가진 사람이 금융회사나 법률가 등 수탁자 에게 맺는 계약인데 더 중요한 것이 일체 권리 권한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는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근사하게 보이죠 나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 프로페셔널들의 소위 윤리 직업윤리가 어떤 수준이냐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돈을 100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자식을 믿지 못해 여러분 100만큼을 금융회사와 여러분들 변호사 는 사람들이 넘겼는데 그럼 그 금융회사와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대법관들이 하는 일을 봤잖아요 부정선거가 여러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여러분들 성명수 한 장 안 나온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건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마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김은경님 말씀 처럼 뭘 믿고 맡기냐 이야기 내가 기사를 딱 보면서 뭘 느끼는 거 하니까 그래 너희들 내가 어떻게 믿냐 너희들 믿어보라고 미국도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회는 계약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족신탁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은 난 못 믿겠다 이야기죠 전문가의 직업윤리 자체를 내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조선기사 이름 중간에 이렇게 재테크 박람회가 나오니까 내가 뭐라고 의심하는 거 하니까 이건 돈 받고 쓴 기사구나 그럼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넘어가겠냐 이야기 물론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물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이 보시죠 위탁자가 수탁자의 금융사나 변호사들 한께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하고 수탁자가 알아야 하면 수익을 주는 겁니다 기자가 마지막에 묻혔습니다 수탁자가 상속정려세단을 악용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죠 법으로 수탁자의 위법 편법 혐의가 금지됩니다 소유 명의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이전되기는 하나 실제 통제권은 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의지들을 시작됩니다 연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는 누가 하냐 신탁회사 은행 정권사 보험사 등이 이제 재산 수탁을 맡는대요 회사니까 뭐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선거 믿어라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야 이거 이렇게 참 내 같은 사람 눈에도 허점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 법이 있으면 뭐하냐 법으로 수탁자의 위법 편법에 비하여 금지된다 아니 법이 없어서 그럼 사기를 치냐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하단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을 한 분이 이런 업계에 종사해 오신 분입니다 왕꼰데라 님이 강남 서초에 33.3334평 아파트 대충 30억입니다 신탁관리수수료의 0.7%를 10년간 지급하면 그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은행 정권회사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정추석에 5만 원짜리 선물 구름이를 보내고 프라이비트 뱅커들의 헤헤화호호함이 전환해서 오래오래 살색으로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신탁관리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냐 이렇게 장기 거래를 들어갈 때는 수수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펀드 같은 데 가입할 때도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인 때는 채무사 회계사들이 자기들도 유원신탁 재산신탁을 한 달씩 쏘기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잘 아는 겁니다 이 업계를 내 재산을 은행 정권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내가 부담하는 신탁수수료입니다 현재 금융기관마다 이율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간 0.7%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겁니다 내 재산 10억 원을 지급하든지 현금자산인 경우 신탁자산에 자동으로 이름도 수수료가 빠져나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억 원을 신탁하고 10년간 생존하면 금융회사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10년간 7천만 원을 받아 먹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광고다 이야기죠 누굴 믿냐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계약기간 동안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금액 부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들 5분 만에 그냥 자리를 뜹니다 아니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파생상품 집합 투자기구 설계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당신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90%에 당한 10분 만에 문을 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이네 이런 걸 뭐죠 기사라고 싫으면 참 곤란한 거죠 위탁자가 죽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수탁자가 위탁자 재산을 교묘하게 갉아먹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꼭 같은 여러분들 의심을 한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장기 계약인데 누구를 믿겠냐고요 아마 미국 드라마 미드 보면 트루스펀드라고 에게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보니까 트루스펀드 베이비라 해가지고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족 신탁 을 남긴 그런 경우가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협에 중요하죠 온 사회가 여러분 사기천국인데 누구를 믿고 10년 20년 뭡니까 그렇게 돈을 맡기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저 있게 4월 총선을 향해서 지금 밀려 가듯이 가는데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생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룹니다 대구투쟁본부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12월 13일 날 부정선거 수사 촉구 대규모 삭발실 용삼전쟁기념관 앞 4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 대구에서 아마 상경에서 있게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12월 13일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에 차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대구투쟁본부 에선 참여 신청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늘면 정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편하지 않게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어떻게 덮을 용기가 있는지 그 용기를 밝힐 용기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은 건데 참 대통령도 무심한 양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는 민경욱과 이번에 페이스북에 여기 또 나오네요 또 해외에서도 이런 노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 김일홍 회장님께서 대구에 오셨습니다 제21개 민주평통 상임위원님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시며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일봉을 전달한 모양입니다 아마 이분 모양이신데 그래서 제가 북미주 자유수호 포럼이 어떤 기간인가 보니까 활동을 꽤 열심히 하시네요 보시게 되면 애틀란타에서 여러분들 기반을 가지고 북미주 자유수호연합대회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떠있고 활동을 꽤 많이 하시네요 이분이 아마 김일홍 회장인 것 같으시네요 어제는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에서 4년째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은 시간 내에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한 노력하시는 분들 사진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자 하늘이 있으니까 결실이 보이는 날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공병호 tv도 이 탄압 속에서 꿋꿋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치록 같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냥 달갈류 백을 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년복이라는 분이 신으로서 이렇게 희망을 많이 노력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람에 지는 꽃잎을 서러워하지 말자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의 속살을 도드리 서산마루를 넣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말자 내일 아침이면 눈부시게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라 치록 같은 어둠 속의 폭풍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말자 이었고 파란 하늘 저편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나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미래라는 것은 다 이렇게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옳은 일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계시고 또 해외에서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인이 정연복 시인이 노래하신 겁니다 희망의 출처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다 희망은 바닥으로부터 눈물을 겪게 온다 언땅을 뚫고 귀엽고 피어나는 민들레 같이 절망이 깊어져서 마침내 바닥을 쳤을 때 그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에 희망의 빛이 비쳐온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라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에 지지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병호 tbs 여러분들 총집 대성에서 정리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고 또 한국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내일도 5시 50분 오늘은 5시 43분에 시작했습니다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사 문제와 선거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세계사에게 대한 상당한 삶의 모 JDF 기차입니다